해산물 해산물 나한테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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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이렇게 이동을 하네 그리고 전화 중에서 전화한 편의점을 해보기도 하죠 전화하는 편의점으로 문의점으로 전화하는 편의점 전화할 수 있는 곳 네, 저의 이름은 박현웅 그리고 전화하는 편의점 여기가 대부분의 지역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제 아키구아에서 엘빠레동이라는 해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돌아다닐 예정인데 3일동안 수영을 좀 배우고 서핑을 좀 배우려고 해요. 같이 온 스위스 친구가 서핑이랑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고 그랬고 아 여기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을 못차리겠는데 일단 3일밖에 일정이 계획이 안 잡혀있어가지고 우선 최대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블렛 수영을 하기 전에 일단 잠깐 이 야외 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privileges 공방에 등 conse약설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맛보네요! 렐로는 완전히 헤드로! 이거랑 바이플레스가 잘 안되었는데요! 롤라이 좋아요! 쇼미 쇼미 다이빙이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좋네 수영할 줄 몰라도 이렇게 놀 수 있어요 오늘 개구리 수영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파도가 진짜 세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뭐야 빠이 아이스 저 바보가 이때까지 물을 다 마시고 있었네 목 아파 저기가 서핑하기 좋은 바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안 맑아가지고 소폐양산을 보러 왔는데 내일은 아마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세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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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여기 그쪽이 더 깊고 저쪽이 더 얕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기 서핑한다 이거 진짜 재밌는거다 와 너무 재밌었네 진짜 오늘 옳몸에서 라인은ổ거죠 한국자주 아하하하하 하나 더! 하나 더! 너라고 볼게요! 비용 타임! 비용 타임! 파도가 너무 세요 헤어밴드를 벗겨버렸어 시험 못하는데도 재밌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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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까지 밀려나왔어 저기서 와 진짜 세다 와 진짜 세다 저기서 여기까지 끌려나왔어 여기가 바테말라 남쪽에 있는 해변인데 서핑하는데로 유명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파도가 진짜 엄청 세트 진짜 자칫하다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무섭다 파도라는게 어? 바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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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 머리띠를 잃어버렸어 머리띠를 잃어버렸어 어허 내 소중한 머리띠 어허 내 소중한 머리띠 시문 어허 내 머리띠를 잃어버렸어 하하 순식간에 없어졌어 이거 절대 못 찾는다 하하하하 어허 내 머리띠를 잃어버렸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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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일 빠르트에서 두 번째 날이고 지금 시험을 배우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저기 바다로 넘어가겠습니다 하하하하 애써 여기서는 아마 한 5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 안 뛰고 하러 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목천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제 한 4일동안 갔다 올거고 그 다음에 멕시코를 넘어가기 전에 버테말로 시티를 여행을 잠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엘바레동에서는 조금 쉬는 시간, 쉬는 타임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5일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요 여기 호스텔 안쪽에 있는 수영장이고 여기 오션에서 수영을 하기 전에 풀장에서 잠깐 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물이 거의 온천 수준입니다 원래 개구리 수는 이렇게 힘든건가 제가 배영을 배웠습니다 대회 시작합니다 오케이, I will do like this 뭐에 스타린? 아,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제 테크닉은 정말 좋은데요 오늘도 바다에 왔습니다. 오늘은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자, 파도 쪽으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어우, 짱. 터뜨리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자칫하면 발이 안 닿아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발 안 닿으면 큰일 납니다. 와, 이거 지금 끌러내려가는 힘이 진짜 세워. 아, 무서워, 무서워. 나가야겠다. 나는 풀장에서 놀아야 돼. 우와. 와, 여기는 바닥이 까만 생물입니다. 우와. 우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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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내일 배송을 가져가야 할 것 같지 않나요? 내일 배송을 가져가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우니버스입니다 저는 지금 엘빠레동 3일 차고 내일 다시 안디구아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엘빠레동에서 태닝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저기 해변에서 서핑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제 첫 바다고 어제까지는 수영하면서 놀았는데 오늘은 좀 태닝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리 많이 땄고 아직 가운데 몸뚱아리는 하얗습니다 진짜 천국이 따로 없네요 마지막으로 마Л아에 들어갈 때 마가에서 마가가고 마는 마가가고 마가에 들어갈 때 마가가고 마가가고 하얀 진짜 잘한다 와우 너무 커 저항에 이곳 두 벤룸가 한 장소 그리고 타라스 아 진짜 좋다 집 오마이갓 이 영상은 옆에 있는 것처럼 너무 흰색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렇게 엔세 랩 엔세 랩 랩 랩 랩 잘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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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